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신앙의 마지막 모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주신 강단 메시지가 치유와 서밋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치유하셨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셨고 베드로는 치유받은 이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양을 먹이고 또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이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나를 치유해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무한 도전을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말씀은 야곱의 장례식을 치른 이후에 요셉과 이 형제들에 대한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이제 마지막 장을 살펴보게 되어졌는데요 이 창세기는 내 사건과 내 인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50장 마지막 절에서는 요셉도 일생을 마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물인 이 요셉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체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기도의 제목 중에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요셉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야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또 총리가 되어져서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서미스 자리에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위기와 절망,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당해서 이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확실하게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가장 큰 무대로 진출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도 이 요셉은 경제를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고요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정치를 배우는 또 바루왕을 만나는 그런 길이 요셉에게 예비되어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문제, 사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줄 믿고요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입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죽고 또 야곱의 장례식을 마쳤어요 야곱이 원하는 대로 막벨라굴에 야곱을 안장을 했습니다 향재료로 시신을 40일간이나 단장을 하고 애곱인들도 야곱의 장례식 동안에 70일 동안이나 애곡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사히 장례식을 잘 치렀어요 치렀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 50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혹시 요셉이 우리를 해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형들이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장 17절에는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인용을 해가지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형들은 동생인 이 총리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사죄하면서 빌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신앙의 마지막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지만은 요셉은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의 반응을 보니까요 17절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형들이 두려워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사죄를 구하는 그런 가운데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오히려 이렇게 측은한 마음에 요셉이 울었던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또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요셉의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나 또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총리로 되었을 때 총리가 되어졌을 때 또 마지막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도 일관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그 악한 마음을 오히려 손으로 바꾸어 주셔서 오히려 지금 이 시간 요셉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 형들을 위로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요셉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족장들에게 응답하신 인마누엘입니다 창세기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내 족장의 인물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내 인물, 내 족장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하나님은 함께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 족장과 함께하신 증거가 성경에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신 증거가 있어요 창세기 21장 22절을 보니까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증거가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많은 불신앙도 하고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끝까지 함께하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세기 2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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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의 모습을 봤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음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인정할 정도로 증거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입당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호랑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가는 길 그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평생 살면서요 정말 자기가 고생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많은 오륨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늘 함께하셨던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생 모든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급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요하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요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던 것이에요 요셉과 함께하심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 가정도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증거를 이 불신자가 봤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함께하시되 장세기 나오는 이 내 족장과 함께하셨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국과 요셉과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장세기 나오는 내 사건 또 내 인물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도 요셉과 같은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